네! 쇼미네템의 송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탄미영, 주연입니다. 레페로셀리오사에서 나온 라바타클안 스트랩이에요. 레페로셀리오라는 회사는요. 마구, 말, 말 뭐 기구 같은 거 아니면 안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기타 스트랩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 가죽의 고품질을 그대로 스트랩에 적용시켰습니다. 얘는요, 송아지 가죽이에요. 3겹의 송아지 가죽을 8mm에서 12mm의 두께로 제작하여서요. 정말 푹신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스트랩보다 한 두 배 정도는 더 푹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피크를 끼우는 브이옹도 있는데요. 여기, 네, 여기 홈을 해서 여러분들 피크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 여기 항상 껴놓으면 스페어 피크로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LG로 시작하는 모델이고요. 얘는 LG 40인데, 우선 라지 사이즈예요. 얘는. LG로 시작하는 레전드 콜렉션 제품은요. 모로코에서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또 뭐 ST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얘는 스튜디오 콜렉션인데, 저는 프랑스에서 제작이 됐는데, 얘는 LG 모델에서 모로코에서 제작... 어, 여기 있다. Made in Morocco. 와, 그리고 이 끝에 엔드의 부분부터 이 전체적인 부분까지 진짜 튼튼하고 거의 반영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시중에 지금 한 20만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버즈비에서 99,000원의 가격이 책정되었어요. 대박! 품질도 품질,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가죽, 송아지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푹신한 안정감의 연주력까지. 네, 여러분들 진짜 득템 찬스입니다. 어, 레페로셀리어에서 나온 라 바타클렌.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어, 레페로셔리어에서 나온 라 바타클렌. 어, 레페로셔리어에서 나온 라 바타클렌.